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철학이 삶을 위로할 때. 지은이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라메르트 캄파위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삶이란 무대 위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연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른 연기자들이 당신에게 반응한다. 무대 밖에서는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당신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돌아다닌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들은 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지?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라는 유일무이한 연극에 속한 자신을 발견한다.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럴 준비도 되지 않았다. 삶을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삶이라는 연극은 공연 계획표에 단 한 번만 실리며 다시 반복될 수 없다. 말 그대로 유일무이하다. 두 번째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모를 시간조차 없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그만두면 사람은 평온해진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정반대다. 철학은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당연하게 보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라고 말한다. 철학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고착화된 사고구조 사이에 건전한 거리를 둘 기회다. 철학은 우리가 더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만든다. 옛날부터 철학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방법이었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생각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여겼다. 철학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로막는 사고의 틀을 의식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걱정, 불안, 불행을 묘사하는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든다. 밀레투스의 탈레스는 자신의 관념 세계에 푹 빠져 길을 걷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우물에 빠졌다. 플라토는 철학자들의 이런 미숙한 행동 양식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삶의 거대한 질문을 고찰하는 것이 일과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점이다. 둘째로, 얼빠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견유주의 지지자들은 무관심을 인생의 지혜로 지켜세웠다. 견유주의자들은 벌거벗고 돌아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견유주의자들은 재산에서도 자유로워지려 애썼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을 본 디오게네스는 갖고 있던 조롱박을 집어던지며 한탄했다. 또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배포가 큰 제안을 했다. 디오게네스가 부탁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달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일견 중요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이 내 빈곤한 통장 내역과 보잘것 없는 지위를 비웃으리라 생각해 괴로워한다. 견유주의자들은 좋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런 생활태도는 우리가 자신의 곤궁함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우리는 길을 잃은 뒤에야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모든 명언에는 비슷한 생각이 숨어 있다. 바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행 끝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철학의 전통적인 이론 중 하나인 회의주의는 기원전 4세기경 시작됐다. 회의주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정말 끔찍해 라거나 정말 형편없어 라고 평가하며 부가적으로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회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본 사상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가치 판단 때문에 불필요하게 힘든 상황을 겪는다. 불행은 그저 불행이다. 현재 겪는 불행이 처참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수렁에 빠질 이유가 무엇인가. 회의주의자들은 긍정적인 확신에서도 멀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판단 또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 엠피리쿠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인 아펠레스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아펠레스는 어느 날 말을 한 마리 그렸다. 말이 지친 모습을 표현하고자 입가에 거품을 그리려던 그는 도저히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다. 몇 차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거품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품을 그리다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펠레스는 완전히 자포자기에서 부술 닦던 해면을 캔버스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면이 캔버스에 부딪히며 남긴 무늬가 말의 입가에 완벽한 거품을 만들어냈다. 이 일화는 회의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상징한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삶의 흐름에 맡기는 순간이 찾아온다. 회의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마치 우연처럼 갑자기 안정을 되찾거나 연애 상대를 찾는 데 성공한다. 판단이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남겼다.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학생들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욕망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 둘째,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 셋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는 첫 번째 욕망, 즉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욕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자연스러우며 반드시 필요한 욕망은 굶지 않는 것, 목마르지 않는 것, 춥지 않은 것, 사랑, 우정, 생각의 자유, 편안함, 안전, 건강이다. 욕망의 두 번째 종류인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은 인간만의 전형적인 욕망이다.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 좋은 것을 많이 마시는 것, 비싼 옷을 많이 갖는 것, 너무 많은 친구, 잦은 휴가 및 여행, 넓은 집이다. 어떤 욕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에피쿠로스가 학생들을 위해 고안해낸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욕망은 불필요한 것이다. 신발이 네 켤레나 있다면 다섯 번째 신발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즉, 다섯 번째 신발을 사고 싶다는 욕망은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자연스러우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이다. 이런 욕망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신발을 구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또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올 테니 말이다. 충분한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즐기는 법을 모르며 점차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음식이나 신발뿐만 아니라 우정 같은 것에도 해당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미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눈을 돌리는 태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그가 학생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에피쿠로스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매 순간에 경탄하라고 가르쳤다. 불한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에피쿠로스 평온하고 소박한 삶이 성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아인슈타인 프랑스계 미국인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모방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우리가 타인을 모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타인을 보고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뜻이다. 이때 타인이란 부모, 친구, 혹은 영화나 책일 수도 있다. 가장 명확한 예시가 바로 유행이다. 스키니진처럼 특정한 바지 모양이 갑자기 힙한 것이 되면 그제야 사람들은 그것에 눈길을 돌린다. 처음에는 흉할 정도로 이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는 스스로 그 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자신의 욕망이 어디서 어떻게 일깨워지는지를 적시에 인식하면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더 날카롭게 꿰뚫어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욕망 관리라는 안경을 쓰면 우리의 욕망을 일깨우려는 기업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지불하면서 부축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지식한 정신과 결정론적 변명 뒤에 숨어 자신들의 완전한 자유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나는 겁쟁이라 부르겠다. 한편 사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인데 자신의 존재가 필연적인 것이라도 되는 양 증명하고자 애쓰는 자들을 나는 개자식이라 부르겠다.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 사상의 기점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 즉 그 실존이, 인간의 존재, 즉 그 본질에 선행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자아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하는 숱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다. 사르트르는 이를 매우 고집했다. 그는 인간이 행동의 결정체라고 보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 나의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내리는 결정, 그로 인해 내가 되는 인물이다.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즉 본질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르트르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는 편이 좋다고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미래에 기투해야 한다. 여기서 기투는 스스로를 내던진다는 뜻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직접 개척하는 미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스스로 만드는 존재다. 즉 인간은 스스로 되는 존재이지 정해진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주장한 실존주의적 의견이 몇몇 사람들의 맹렬한 반박에 시달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참고 견디는 데 사용하던 수단을 사르트르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고난 대로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 우리가 종종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은 책임 회피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런 모든 핑계를 설명할 특별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바로 자기 기만이다. 이것은 삶의 불행이나 행복의 유무에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 혹은 나쁜 믿음이다. 사르트르가 널리 알린 실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본질주의와는 반대다. 본질주의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선호도나 능력, 행동양식 등을 결정하는 본질을 타고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일이 주어진 목적을 위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왜 비가 내리느냐고 물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땅을 적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도를 여행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바라나시다. 이곳에 사는 힌두교도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그 시신을 겐지스 강가에서 불태운다. 나는 화장이 진행되는 곳 근처 호텔에 2주 동안 머물렀다. 한 번은 조금 멀리서 화장을 지켜보며 한 인도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이곳에서는 죽음이 일상의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도시의 중심부에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가까운 친척들이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보인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우리는 죽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당신 내 서양인들은 죽음을 너무 과장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죽음은 삶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더군요. 단언컨대, 서유럽 국가는 안티에이징 문화에 잠식당했다. 안티에이징 문화란 노화를 강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문화다. 젊다는 건 멋진 일이고 늙는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늘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유럽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지긋한 나이에 자부심을 갖는 문화가 있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나이가 들메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강해졌다. 그러나 안티에이징 문화가 퍼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러워졌고 그것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죽어야 할 운명을 편안하게 기다리지도 못한다. 오늘날 죽음은 말 그대로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네덜란드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죽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죽음을 잊고 살아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에 죽음에서 파멸과 상실밖에 보지 못한다. 그리스의 스토어 학교는 어떤 불리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던 곳이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태도를 완전히 익히고자 학생들은 사고 훈련을 했다. 그들은 이 명상법을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견이라고 불렀다. 눈을 감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나쁜 일을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상상하는 명상법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버림받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불치의 질병을 얻거나 좋은 친구가 죽는 상황 등을 상상할 수 있다. 이 명상법의 또 다른 장점은 명상을 끝내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상상 속에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대상에 더욱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키키로는 여러 사고 훈련 중 특히 죽음을 주제로 한 훈련을 자주 시도했으며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또한 죽음을 주제로 한 사고 훈련을 적극 지지했다.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사고 훈련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어쩌면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삶을 의식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간호사이자 연설가인 브로니 웨어는 오랜 시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다. 웨어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1.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2.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3. 내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있었더라면 4.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5. 고지식한 규율을 깨고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했더라면 플라톤에 따르면 5. 다만 휴가를 떠나는 등 다른 환경에 5.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6. 당연히 호기심이 일 것이다. 6. 그리고 그 호기심을 집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7. 진정한 삶의 예술이다. 7. 삶의 예술이란 마치 여행을 떠난 것처럼 집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열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런 세태를 치유하고자 철학이 처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약은 바로 의심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받아들인다면 나와 다른 의견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필터 버블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 이용자가 편향되도록 만드는 현상이다. 필터 버블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인터넷 운동가 일라이 파리저다. 그를 포함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필터 버블에 갇혀 있다.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넷플릭스든 모든 미디어가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알맞은 정보만을 노출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검색어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도 검색되는 결과는 다르다. 알고리즘에 따라 그 사람과 가장 관련 있는 정보가 우선 표시되기 때문이다. 파리저는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보이는 정보를 고를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필터 버블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는 익숙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좁아진 시야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며 결국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00년에 펴낸 책 나홀로 볼링에서 미국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소원해졌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볼링을 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세태를 관찰하고서 이 책의 제목을 정했다. 자신의 의견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타인과의 대화를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의심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는 바로 철학이다. 철학적 의심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지식을 통찰하도록 도왔다. 즉, 지식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직접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었다.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 이름 지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을 의심으로 이끌었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이유는 내 현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럴 때면 나 또한 당황한 상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호간 의심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출발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 역시 의심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의심이 철학하는 것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철학하는 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어떤 의문도 가슴속에만 품고 있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스스로 이해한 모든 것을 문제로 바라볼 명확한 의식을 갖춰야 한다. 쇼펜하우에 따르면 사람은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확신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쇼펜하우의 이 말은 철학하는 데 이르는 방법을 묘사한다. 친구들과 식사하러 가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서로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의심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신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문제삼는다. 나는 이런 대화를 적극 권장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굳게 믿고 있던 신념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아가 예상치 못한 관점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철학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독단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약물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문제는 멍청이들과 광신도들은 늘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세를 따르는 순응주의, 즉 아무런 의심 없이 관습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획일주의가 만연하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가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사회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펜옵티콘으로 유명해졌다. 펜옵티콘이란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인데 벤담은 이것을 감옥이나 학교, 병원과 같은 건축양식에 빗대어 설명했다. 이런 건물은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사람을 비교적 간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물의 중심부에는 건물의 모든 방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물론 방 안에서는 전망대에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감시당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감시자가 실제로 있든 없든 그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펜옵티콘의 원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진다. 그의 뜻대로 감시자의 기대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다. 남의 눈이 내 행동을 만든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런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 존재가 바로 신이었다. 나 또한 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신이 나에게 바랄 것 같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평소 길을 걷다가 경찰차가 옆을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경찰차가 모이면 사람들은 왠지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러워진다. 마찬가지로 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공공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우리가 감시당하지 않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커져만 간다. 우리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데이터뱅크에 저장된다.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워치는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몇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심장박동은 어떤지를 모조리 기록하는 손목시계다. 사실 이 스마트워치는 우리의 생활을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마치 펜옵티콘처럼 우리의 행동양식까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거나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먹던 감자칩을 내려놓는다. 혹시 상사나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 관계자에게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들킬까봐 치즈소스를 곁들인 나초칩을 주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결정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남의 시선이나 기록 때문에 저녁시간 내내 술 대신 차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건 절대 좋은 결정이 아니다. 우리를 제어하는 이 모든 새로운 메커니즘이 마치 보편적으로 좋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 표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신흥 종교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관찰당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런 행동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가상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실험 중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시민들이 빅데이터에 의해 점수를 얻는다.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 그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해외로 출국해도 되는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된다. 펜 옵티콘이 계속 발전한다면 우리는 결국 평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다. 펜 옵티콘의 그물이 우리를 점점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나는 타인의 평가가 과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불순흥적인 행동을 고려해야 하는가다. 의례나 규율 등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획일성을 지향하는 행동양식인 불순흥주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거슬러 극장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해왔소. 그는 통 안에 들어가 잠을 잤고, 겉옷을 이불처럼 덮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자위를 했다. 말하자면 뼛속까지 불순흥주의자였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대놓고 비웃었다. 명예와 지위란 사람들이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자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는 남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명예를 얻는 대신 제멋대로 행동해 수많은 아테네인들의 분노를 샀다. 아테네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를 대놓고 비웃었다. 고향인 시노페에서 추방당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도 디오게네스는 내가 저들을 그곳에 머무는 형벌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이들이 당신을 경멸한다 라고 귀뜸했을 때도 디오게네스는 마치 지나가는 당나귀가 우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돈이 조금 필요해 채소를 씻고 있었는데 곁을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본 플라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디오니시오스 왕에게 봉사했다면 손수 채소를 씻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응수했다. 자네가 손수 채소를 씻는 방법만 알았다면 디오니시오스 왕에게 알락망이나 끼며 살 필요는 없었을 텐데. 자신의 명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을 점점 잃어버린다. 바로 자유다. 디오게네스의 독특한 행동은 그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자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남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한다. 이럴 때일수록 반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디오게네스의 조언이 필요하다. 1989년 중국의 대학생 한 명이 테난먼 광장에서 민중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탱크 앞에 버티고 섰다.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이 불순흥주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버티고 선 모습이 찍힌 사진은 테난먼 사건에 상징이 됐다. 1998년 타임은 이 학생을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여러 불순흥주의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중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왔다. 모든 것이 오픈되고 있으며 펜 옵티콘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오늘날에 그들의 경고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 진정성, 다양성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투쟁하려면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디오게네스의 불순흥성을 정신적인 트레이너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디오게네스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직장 동료들에게 금요일 저녁 술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 시도다. 혹은 페이스북 친구의 아기 사진을 본 후 별 감흥이 없었다는 감상을 남길 수도 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평판을 어느 정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방향으로만 행동하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일상을 수십 년 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물건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2시간 반 정도를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데 쓴다. 하루 4시간 이상 보는 열혈 사용자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지 연구한 결과는 더 놀랍다. 하루 평균 2,617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타인과 진정한 교류를 하는 방법도 잊어가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 진동이나 벨소리에 자주 집중력을 빼앗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 스마트폰의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다. 슬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유명 인사들이다. 전 페이스북 임원, 차마트 팔리아 피티아는 직설적인 말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괴물을 만들어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가 만들어낸 단기적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피드백은 이 사회의 기능을 파괴한다. 그 어떤 문명화된 대화도 협력도 없고 오직 거짓 정보의 유포와 불신만이 편지한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개발자 중 하나인 저스틴 로즌스타인은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는 일부러 그 어떤 앱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앱에 주의력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인했던 제프리 해머바흐도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도록 만들지만을 궁리한다.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구글의 고위직 임원이었던 트리스탄 해리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이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시스템 안에는 음모론, 가짜뉴스, 광고가 난무하고 사람들의 주의력을 빼앗는다. 해리스는 이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불은 인간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준 도구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다만 불은 언제나 양면적인 도구였다. 때론 이로운 것이었지만 때론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인간이 처음 불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접근했듯이 기술을 사용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작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2013년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는 언젠가 스마트폰을 거친 의사소통이 면대면 접촉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사람들은 점점 이러한 대체 의사소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는 점점 더 비인간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선택한다. 예전에는 생일 때마다 전화통화를 했던 지인에게 요즘에는 메시지를 보내 축하하지 않는가. 포어는 이런 대체 의사소통으로는 상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진정한 공포는 이처럼 구분되지 않는 의사소통이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말을 줄이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점점 덜 느끼는 데에도 익숙해진다. 과거 실리콘밸리를 이끌던 인물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시스템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우리의 집중력은 값진 것이므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과 세상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앱을 만든 전문가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한 해결책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기술 분야의 도전과제는 불을 쬐어 따뜻해짐과 동시에 불에 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타인과 쉽게 소통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주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이때 지나치게 편향된 세계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직접 연결될 기회를 잃어버린다. 지금까지 철학의 삶을 위로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 상당히 잘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고 탄탄하고 어려운 부분도 없습니다. 이 책은 저도 속독을 하지 않았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나와 남과 세상입니다. 나를 올바로 세우고 남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과거의 철학자들의 입장과 조언들을 조명하는 에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셋다 관계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남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인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탐구도 성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에 의해서 버려진 나는 참 외롭고 허탈하죠.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은 곧 가치가 있는 삶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이나 무생물과 달리 인간의 삶의 가치는 관계라는 호수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며 이러한 관계의 호수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철학이 형성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남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호수의 넓이와 깊이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가 만들어낸 철학을 취사선택해서 자신의 철학으로 조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생각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니 그냥 막 살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결정된 바를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생각하고 행동하기에는 매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이 휙 지나가고 1년도 휙 지나가고 10년, 30년이 휙휙 지나갑니다. 죽을 때 삶이 너무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밀도 있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면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매일 성찰과 변화와 도전을 경험한다면 하루하루가 상대적으로 알찬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아이들의 하루와 1년이 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노인의 1년이 짧은 이유도 이것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매일 10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막상 그 시간 속에서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즉각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지만 여유있고 차분한 시간 속에서 그때 할 수 있던 여러 선택지를 다시 돌아보면 분명 더 바람직하고 더 현명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반응을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람이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늘 살던 대로 살고 즉흥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고착되고 정당화되면서 삶은 경직되고 생명력은 감소하기 시작하죠.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특정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해보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는지, 어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는지, 그 두려움과 소망은 온당하고 현명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는 사유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철학자들에게 철학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개똥철학이 있습니다. 개똥철학은 아마도 개똥처럼 흔하고 별 쓸모없는 철학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똥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도 저의 개똥철학입니다. 그런데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고 숲을 키우는 비료가 되기도 합니다. 산삼보다 개똥이 흔하지만 개똥도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각자 작은 성찰을 통해 얻어낸 개똥 같은 작은 깨달음이나 인식의 변화는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작은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입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이 책에서 소개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들도 어느 순간 도전해 볼 만큼 쉬워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자.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공부하며 생각하자. 오늘 이 책을 두 줄로 소개하면 이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